네, 이번에는 신영증권 연결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, 캐스터 전해주시죠. 네, 신영증권입니다.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. 다우 지수는 0.6% 올랐고 S&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.1%, 1.5% 상승했는데요.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AI 반도체 주들의 선전이 주가를 밀어올렸습니다. 개장 전 발표된 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.2% 상승했는데요. 시장 전망치 3.1%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.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 미국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. 10년물 국채 금리는 4.15% 선까지 뛰어올랐습니다. 높은 물가와 금리 상승이 주식 시장을 압박했지만 투자자들은 AI 산업의 성장성에 손을 들어줬습니다. 엔비디아가 7.1% 급등했고 메타가 3.3%, 마이크로소프트와 AMD도 2%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. 물가 불안이 지속되면서 연주날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. 높은 금리와 AI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 사이에서 시장은 큰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